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보시면 How U.S. Chip Controls on China Benefit and Cost Korean Firms 그러니까 이번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타격이 있나라는 제목이거든요. 보고서가 나왔고 한 14페이지 정도 읽어보니까 되더라고요. 일단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최근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혜택이랑 비용이라는 제목이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생산비중의 약 40%를 중국에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전제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건데 수출 규제, 미국과 중국 기술 경쟁에서 가장 논쟁적인 전쟁터 중 하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한국 동맹국들에게는 공경에 빠뜨릴 거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규제를 보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칩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한국 기업은 중국의 메모리 칩의 약 40%를 생산하는 큰 칩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이 취약하다라는 걸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앞으로 생산성을 위해서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몇 년간 동안 중국 내에서 운영 매몰비용을 생각을 한다면 이번 규제가 중국과의 경쟁을 오히려 차단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관점도 있었는데 오히려 강대국 간의 긴장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그렇게 크게 한국 기업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이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? 피터슨 국제경제였는 거고요. 네, 미국의 또 생크탱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익이 한국 기업에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, 그렇죠? 고래싸움에 새우동만 터지는 거죠. 여기저기 눈치만 보다가 네,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. 좋은 소스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네, 네.